5월의 기적 드림 페스티벌 5월 27일 주일에 펼쳐질 드림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의 vip를 초청합니다. 차세대 교육관 건립이라는 소중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동시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보금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이날 여러분들의 vip를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나누어 드린 vip 작정서에 자주 볼 수 없었던 지체들이나 그동안 기도로 품고 있었던 vip들의 이름을 적으신 후 로비 제출함이나 지역교회 사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. 5월의 기적 그 환희의 현장에 많은 vip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대바자의 안내입니다. 이날 교회 마당에서는 초청한 vip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 판매가 진행됩니다. 바자의를 더욱 특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티켓을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바자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용과 vip 선물용으로 미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깨끗하고 상태가 좋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습니다. 식당, 카페 등 사업을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. 우리들의 작은 헌신으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드림 페스티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365 전도대와 함께 보금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전도대원들을 모집합니다. 오늘 교회 마당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, 꿈의 교회 드림뉴스를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모집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